이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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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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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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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흥삼이는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편육 세트를 사서 썰어서 한잔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흥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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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pta 흥살 흥삼이 흥삼 흥15 저는 약간 짱을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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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놓은 전복 너무 뱅쫀득 쫀득쫀득 쫀득쫀득 demainнеmeraず 지금 영어링 콜라 치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르바이트 너무 맛있어 양념장 찹쌀떡 오징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스프링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아.. 여러분 오늘 이 시장에서 편육을 직접 사와 가지고 집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건 좀 가끔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 나온 음식 술안주용으로 가끔씩 한 번씩 먹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시장 가서 준비해 가지고 제가 혼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